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머리 잘랐어 머리 잘랐어 머리 잘랐어 머리짓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Ner 오늘 먹어볼거는 빵이랑 우유야 빵하고 우유 짠 미니 땅콩샌드 짠 초코릿 우유 미니 땅콩샌드랑 초코릿 우유 먹어 볼게 이거 미니 땅콩 샌드는 원래 정상가격이 천원인데 원래 정상가격이 천원인데 유통기한 임박 할인 판매해갖고 50% 할인해갖고 500원 주고 샀어 500원 500원 주고 샀어 대박이지 이거 500원이야 그리고 초코렛 우유 소화나무 동원 거거든 동원 동원 소화나무 초코렛 우유라고 홈플러스에서 생사해갖고 이거 지금 200ml짜리거든 이거 200ml짜리 3개 들어있는게 1200원이야 1200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400원 꼴이라고 이거 하나당 400원 꼴 암튼 먹어볼게 일단 이거 땅콩 샌드 이렇게 3개 들어있어 3개 원래 정상가격이 천원인데 50% 할인 판매해서 500원 주고 샀어 먹어볼게 음 음 음 안에 땅콩 크림 들어있어 안에 안에 땅콩 크림이 들어있고 맛있어 안에 땅콩 크림 들어있어 땅콩 크림 음 땅콩 크림 들어있고 맛있네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초.. 초... 초.. 초... 초코... 초코... 초코리랑 같이 먹어 볼게 초코예랑 같이 먹어 볼게 컵에 따라줄게 200ml가 어느정도인지 컵에 따라줄게 200ml가 이 정도 이 정도가 200ml야 200ml 이거 찍어 먹어볼게 초코우유 찍어 먹어볼게 찍어서 찍어 먹어볼게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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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어볼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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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어 우리 친구들 한입 줄까 우리 친구들도 이거 우유에다 찍어서 줄게 우유에 찍어서 줄게 우리 친구들도 초코우유에 찍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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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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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초코우유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우리 친구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홈플러스에서 유통기한 임박 할인으로 50% 할인해서 500원 주셨어 500원 그리고 이거는 동원 소화나무 초콜렛 우유 진한 초콜렛 맛이 그대로 초콜렛 우유 이거 3개 3개 이거 3개들이 짜리가 홈플러스에서 행사했고 1200원이야 1200원 하나 하나 사례했고 이거 초코우유 이제 원샷 타고 영상 마칠게 이거 원샷 타고 영상 마칠게 아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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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